오늘 저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해라 계속 해라 왜그래? 두둥치치다 뭐해? 아 직발! 많이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늦게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인마 할머니 도와드기 달달하십시오 할머니가 인마 뭘하는데 인형뽑기방 하신둬 할머니 인형뽑기방 오픈을 했어? 우리 딸이 인형을 엄청 좋아해요 나도 거기 거기 어디. 내 가서 나도 ker 어서 업azo 뽑아줄게 가지고 왔다 이 Candy Nor? 네 말은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뽑으면 되는 거야? 어 그래. 근데 조이스틱은 어딨지? 그래? Gambar가 없는데? 그래 Jinping는 접po 음FP 그래, 한 번 믿어보자. 네가 된다니까 내가 한 번 믿어볼게. 자, 뽑아보자 이제. 자, 가자, 가자. 음악이 왜 이래, 이거. 그렇지, 그렇지.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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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뽑아, 뽑아, 뽑아. 빙빙다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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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다리둥.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였어? 야, 이 자식, 침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봐. 침을 좀 강하게 해야지. 꼭 집게가 왜 이래, 저거. 너 마지막 기회야. 나 이거 처음밖에 안 남았어, 너. 제대로 해. 이번에 미미 인형 뽑자. 자, 가자, 미미 인형. 그렇지. 빙빙다리둥, 빙빙다리둥. 그렇지.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빙빙다리둥.